여기는 라오스, 인도네시아, 밀림숲을 가고 있는 게 아니지요. 우와, 여기 보세요. 여기 보세요. 여기 보세요. 신발이 지금 미끄럽습니다. 정말 이수신 장군 배기종군 놀아서 왔습니다. 아, 이수신 장군의 마음으로. 이게 이게 귀 아닌데, 밟아노는데. 여기는 봉성산. 봉성산 공원입니다. 자,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? 절로 가려 있습니다. 절로, 절로. 난이도가 땅이네요. 계속 가면 둘레기됩니다. 보자, 한 번만 더 advance. 뭐가? 반갑습니다. 전자, 지금 한 번만 더 하고 싶었어요. spatial 타깝에 동양봉으로 진행해 주기 때문에 istedi니, 형이 아니다, 사실 다 같이 오면이 한 번만 더욱 보았을 위해 계산하니, 식당한 job 2,000원이랑 함께 도착해 주세요. 있다는 거에 셔츠는 게 diffusõ도 있구요. nel015불에 저장은 길문에 게시해 주기 위해서 jeaner, 아저씨, 이 정도도 더 늘어납니다. 경근하게, 절에는 경근하게 갑시다. 무기랑 절에는 손으로 산다. 같이 체크해 주세요. !! 손나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흐어어어어어어 와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앗 대박이다 구레시가 다 내내 다 보이는 이곳은? 우리 공산구 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LA 갔다는 내가 오 마이 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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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